힙찌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정의해보면 토요일 해가 질 즈음에 친구들과 만나 간판 없이 골목에 숨어있는 힙한 가게들을 방문해 즐기고 배불리 먹은 다음 뉴트로 또는 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노프에서 노가리에 맥주를 한잔하는 20대 여성이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책방 오늘은요.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지은 빅데이터 사람은 읽다. 소비로 보는 사람, 시간 그리고 공간 중에서 일부분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힙찌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힙한 을지로라는 뜻이고요. 뉴트로는 새로움을 뜻하는 뉴 그리고 복고인 레트로가 합쳐진 말인데요. 빈트로 역시 빈티지와 레트로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사연에 맞춤 책 처방해드리는 코너죠. 영준책방 책주치의 중앙대 문원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또 설득집 방송을 해서 거의 2주 만에 지금 뵀는데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날 늘 나오던 영준책방 안 나오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영준책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이상하게 저도 힘이 나고 긴장도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월요일 코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주 시작하는 느낌이 또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준책방 청취자분들을 위한 맞춤 책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모아줬다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0945 우물정연구사 5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모바일 어플 ESF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사연 남기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의 사연은요. 저희가 새해 첫 책으로 처방을 해드렸던 책을 읽으시고 그 후에 또 이제 연속해서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영준책방에서 부자의 독서를 추천해 주셔서 읽다 보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교수님 관련해서 한 권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210 청취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 문자 받고 좀 뿌듯했던 게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처방책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은 좀 뿌듯했고 그다음 또 관심이 더 생겨서 다른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더 거기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사실 돈의 흐름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 다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그때마다 이제 멈칫멈칫 제가 하는 게 이 책이에요. 라고 저도 딱 하나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두 가지 방법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책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대신에 전체적으로 그런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압니다. 오늘 이제 부자다는 법 2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책들을 만나보려면 어디에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서가 옆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이제 전공용어로 한국십진분류표 혹은 KDC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325하고 327번의 서가에 가면 아마 애청자들이 기대하시는 책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장에 가시면 주식 투자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땅 투자라든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책들을 다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래도요. 지금 도서관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 돈 관련된 책들 찾으실 수 있는 코너라고 해야 할까요? 서가죠. 서가 325, 327번 서가를 알려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관련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도 관련 책들이 특히나 연초라서 그런지 더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라면 고민이라 하실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잠깐 알려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약간 무서워하는데 그럼에도 좀비 영화 중에서 저거 참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럼 어떤 좀비 영화를 너는 좋아해라고 물으면 딱 이거야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거나 혹은 책을 보거나 한 번 첫 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한 영화도 있는 것처럼 책도 그렇거든요. 내가 몇 장 이렇게 넘겨보면 이 책 나한테 맞네 라고 느끼는 책들이 저는 괜찮은 책이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금융이나 투자 경영 관련 책들 어려운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가라고 판단하시려면 조금 앞에 몇 장만 이렇게 좀 들춰봐라. 그런 팁을 주셨는데 그만큼 또 사람들마다 본인이 이 책하고 잘 맞는다 혹은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책일까?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나온 신간서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라는 건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투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근에 나온 책들이 과거의 기준으로 돈 버는 법 투자하는 법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신간서적을 고르는 게 좋다. 또 하나는 어떤 책들을 보면 1학 책만 읽으면 성공해. 심지어는 로또 번호 이걸로 잘하면 6자리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1학천금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돈 버는 책은 참고용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수민의 반찬이라는 요새 음식 이렇게 만드는 자기 혼자서 음식 만드는 책 중에 인기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음식 재료나 거기에 레시피라고 그러죠.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따라해봐도 처음에는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고 또 손맛이라는 게 거의 감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맛이 나오는 것처럼 투자에 관련된 책을 보고 내가 이거대로 해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모든 돈을 혹은 내가 거기다 모든 시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보면서 자기가 자기에 맞는 패턴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학천금이라든가 혹은 정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용이 있고 내 경험이 거기에 덧붙여야지만 좋은 결과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해 주신 아무래도 관련해서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신간이 좋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청취자진님이 사연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돈의 흐름을 좀 알면 요즘 부자들은 혹은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좀 있을까. 이걸 알면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책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과 완전하게 직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를 조금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현재 아나운서님께서 영준책방 문을 연 책입니다. 책 제목은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소비로 보는 사람,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부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bc카드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bc카드사의 빅데이터 센터에 임세현 센터장님을 비롯한 7명의 bc카드사 직원들이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자들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책을 한 권으로 펼쳐낸 건데요. 이 책이 작년 12월 27일에 나왔어요. 정말 얼마 안 된 시간인데 여기에 그래서 어디로 돈이 쏠린답니까? 네. 그래서 부자의 독서도 연말에 나왔던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카드 사용량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욕망하고 패턴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단편소설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50대와 60대 세대와 아까 말한 십지로 샤로수길 등등에 대한 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50대 60대의 소비자들은 그 책을 보면 사위나 며느리보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미있죠. 읽다 보면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지로 같은 어떤 전원실은 처음 들었어요. 십판을지로라는 거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합성신조어 중에 여기서 하는 게 샤로수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샤로수길에 대해서 아나운서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예전에 여기 근처에 좀 살기도 했었는데 서울대학교 정문이 샤처럼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입구역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사이에 있는 그 길의 샤로수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sns에서 보니까 좀 아기자기하고 맛있는 맛집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문이 이제 시읏이 글자가 있는 게 서울 디귿하고 국립이라는 자가 합쳐져서 멀리서 보면 샤자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샤로수길이라고 이제 시민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대 입구역의 1번과 2번 출입구역 앞에 있는 길 뒤편에 있는 음식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 길을 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샤로수길은 다른 데는 이제 약간의 풍경 경치가 존재한다면 샤로수길은 순전하게 음식 위주로의 아주 맛집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좋은 맛집이 어딘지를 설명하게 있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직원들이 7분의 직원들이 일일이 맛집을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맛집을 선택하셨는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드 사용자들 어디서 많이 결제를 했는지 보면 일단은 맛이 있고 없고는 왠지 두세 번 더 갔으면 조금 검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디를 많이 가는지 어디가 요즘에 핫한지는 확실히 첫 번째 결제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은 2,800만 건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내가 어젯밤에 뭐 한지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그게 아주 이 카드 소비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개인이 지속적으로 한 음식점을 계속 찾는데 그 특정 개인이 절대 다 쓰면 그 음식점은 정말 절대 맛집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단골이 많은 집이다 이렇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가서는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나는 내 취향은 아니더라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방문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음식의 맛이든 분위기는 뭔가가 끌리기 때문에 자주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카드로 이런 식당 결제뿐만 아니라 공과금도 결제하고요. 세금. 대학교 등록금을 냅니다. 등등 많은 걸 결제를 하다 보니까 소비활동 분석에 있어서 카드 내역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 관련 조그마한 위원회 했을 때도 보면 실제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이 카드 사용 데이터를 얻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면 취업이라든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이 일련의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 정보와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추고자 해서 다른 말을 했던 것을 찾아낼 뿐더러 미처 내가 의도하지 못한 것들도 카드 사용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완전하게 분석해내죠. 그래서 이 책은 실제적으로 아까 애청자 분이 보내주신 사연처럼 돈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투자의 흐름이라든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실제 사람들이 어떤 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 사람의 심리가 소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최근에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점들도 있고 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특정 분야는 날개를 달고 활발하게 연구가 될 거다. 이런 양쪽의 입장이 있긴 있는데 한국신용정보원에서도 금융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책 자체는 한 카드 회사가 낸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들도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내가 지금 돈 쓰고 다니는 게 다 그야말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데요. 좀 민감한 표현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무서움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혹은 땅을 투자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할 때 시민의 생각 패턴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성공에 가까울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코로나 맵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림이 앱이나 그런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제공한다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지난 부자의 독서 하나 책에서 나왔습니다만 구글을 이용한 내용인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마스크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거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걸 파악해서 옛날 쌌을 때와 거의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맞춰 내가 한 한 달 전에 주식을 만약에 중국 관련 주식을 팔았다면 오늘 주식시장이 실은 폭락했거든요. 그럼 나의 손해를 크게 뭐랄까 반감시킬 수 있는 내 손해를 이익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미리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지금 청취자분께서 7305 청취자님 참 유익한 정보네요. 3773 청취자님 부자 레시피 정말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9777 청취자님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새로움을 찾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내가 찾는 정보가 항상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도 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관련 도서들 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돈의 흐름도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보다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그게 돈을 벌든지 건강을 찾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찾는 여러 방면에서 아주 좋은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추천한 책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돈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준책방 중앙대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요. 선물 당첨자 바로 발표할게요. 2078-2819-579-4273-8779-4958-3244 청취자님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끝곡은요. 프리스타일의 Y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4부는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기술의 신동의 박진우, 부성 조경원, 에이디어수영, 제작진행의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